자막, 작전 아 이렐리야 저... 한번 만나봐서 같은 팀으로 이거 닉네임 저거 파키 파키? 바로사님... 바로사님이 구계정인가? 아 잉아살라마이콘 대있네 설계방해한다 삼브랄 아칼리 아 저거 설계방해 호게님 이번에는 적으로 만날지는 몰랐는데 탑이 가장 마음 편해 기도의 라인 제가 기도 좀 잘하거든요 엄청 긴급적이신데? 나이스 출발이 좋구만 아 자꾸 타워 쳐보자 오늘 그저께 만난 탑중에서 브리더들 제일 잘하네 지금 공개정 연패하고 저도 멘탈이 살짝 흔들려 원래 그래요 역전만 세 번 당했어 저는 이길 게임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오 나이스 아 무난한데? 호호호호호 예리한 거기서 싸우면 질나나? 아직도 여기 그램 막아주네 스트레칭에 빡치겠다 잘 안쓰는데 4명인데? 어어 스트레스 높은 마디였나보다 어 까비 그래빈 살 수 있을까? 전멸 오케이 노풀 내가 생각 없었는데 와 마저탱 갔어 어떡해 AD인데 나니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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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기네 아 이거는 안타깝다 아스오 잡아야 돼 아스오 잡아야 돼 에잇 잘가요 잘가요 Casa 하하하하 이이 하하하하 오 뭐야 다 neces 다 atmos Stacy 좋잖아 에이디 라 니까여 하하하 롱소드가 두 갠데 와 연폐 하고 오니깐 진짜 멘탈이 다 달라졌다 라인전을 무조건 이겨야 돼, 이제. 팀을 믿을 수 없어. 끌어보실? 끌어보실? 나이스. 히아멧을 간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, 근데 욕먹어서. 자동채굴. 우리 카이사 잘 크고 있어요. 아, 깨비. 공 못 맞췄어. 아, 너무 급했다. 빠져야겠다. 잘하네. 아, 이런. 들어가고 나서 그라가스로 갔어. 형 넘어가겠다. 한타 봐줄 수 있긴 한데. 사우나? 어디서 appe plats. 질렀어. 싸워야 돼? 뭐해? 아, 아트가 좀 애바더. 좀 싸울 거예요, 이거? 경크 3번. 야, 이거 2번. 여기 해봤어. 잡았나? 나이스 아 아 그릇 맞아버렸어 저기서 박스가 열리라네 아 방금 박스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나이스 오 위험해 상당히 위험해 으흠 왓 어이구 응 공포 걸려요 으하하하 또 와요 슬래쉬 그렙이 자꾸 나한테 들어오는데 너무 좋았다 이득을 못 봅니다 아 이거 샤코가 다했다 슬래쉬가 빡쳐가지고 나한테만 계속 그렙질하는데 하하하하 안녕 노플 아 빡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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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가도 될 듯 엔엣이 되면 어 음 가짜 흐하하하 으흥 응 가짜야 나이스 원딜 나이스 풀 빠졌죠? 괴롭게네 아 원딜 차이 크네 원딜 잘해요 진짜 뭐야 이거 궁금해서 아 왜 불쌈하는데? 노멋이다 으흥 아 까비 아 하하하하 아 까뻄이 그 자리였는데 아 C 거기서 눈치를 채네. 나이스. 이래일 지방에 되나? 여기서 갈 건데. 나이스 잡았다. 나이스. 아 나이스. 내 멘탈 어디 갔어? 어거지로 뭐가 될 뻔 했어. 위험했다. 멘탈 놓고 그냥 던지는 줄 알았는데. 뭔가. 나이스. 요거 지켜줘야 돼. 오케이 나이스. 오케이 억적이 된다. 크라가스 제가 시간 끈. 크라가스 옆에. 오케이. 박치죠? 응 요거야. 응 요거야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차. 나이스. 오물 갑시다. 오물 갑시다. 오물 갑시다. 하하하